개바임 온 주워 자카 아 예언 틀렸네 저장 후 게임 종료는 많이였네 키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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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쓰레기 게임이었네 키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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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소백된 고양이님 5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잔상집으면 아 잠깐만 호스 슬라임이라서 탐플총맨 다 준거였구나 쓰레기 쓰레기 게임 참기 verse 숨참기 못참치 집 개신성 쓰레기 게임 계속 매크로 1번을 누르낸다 매크로 1 매크로 1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매크로 1 숙점 너는 타멸하리라 빨리 퇴근 벌집? 딱대라 벌집 들고 왔다 벌점집 빰 뭐임? 부잠 띵 아쉽, 어떠제? 아이씨 쟤뽑발 안나왔어 귀짓 아이오 벌집아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똥바룩이 필요함 고개는 파밍수험은 나오겠지 에반드 아이씨 쟤 아이씨 쟤 에반드 아이씨 쟤 에반드 아이씨 쟤 아이씨 쟤 에반드 아이씨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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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 아이씨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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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기 없는 아이씨 쟤 아이씨 쟤 la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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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띠 1 불태우는 일격 플러스 3 피해를 21줍니다 강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불격 3개월만큼 구독 감사합니다 병집 뺨 이어비 뺨 클래스 변화돌릴까 행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좋은가 뭐 뺨잔만 먹었어도 좋은것 같긴하나 역시 형이야 너무 힘들ซsoft 그리고 자 피해를 랩랩랩랩랩랩 랩랩랩랩랩랩랩랩 랩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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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저렇게 맞을거 아니었던거 같은데 많이 맞았네 어딜 보시는겁니까?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아씨 목이 안발려있네 죽었나? 아닐걸 와 겁나 빡세 진더제 개빡티를 해 한엄이야 공중대비의 중요성 공중대비의 중요성 공중대비의 중요성 공중대비의 중요성 공중대비의 중요성 아니 이걸로 계시냐 사라기견 룬빵구 왼전이 도장인데 룬피가 안 나오네 룬피 retro 끌먹은 어둠이 찾기 아 떡먹은 어둠인은 찾았지만 쓰레기 시세폭발 맨 밑에 있네 킹중 술이검 있어봤자 카드 3장 쓰지도 못하니까 쓸모없지 않나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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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돈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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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돈 아하 아하 그림도 없지 안 나온다 나온다 아 아 안 나온다 나온다 아 안 나온다 아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된다. 스낵올 주세요. 귀집니 좋은 카드긴 한데 룸만 구일때는 꼼클 해. 쟤 뭘 믿고 써 저걸. 사고 싶어요. 괜찮아요. 저런 타임에 왼쪽으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전무 방어력 개높네 전무 방어력 개높네 전무 방어력 개높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필요 없지 않음? 필요해. 더 줘. 이거 더 가져와. 쓸마? 룬 반구트 방플당함. 반성플라스크. 파워 볼. 규제 피할까? 파워. 파워. 올드 스파이시. 총매 워싱. 초 초 초 초 초 초 초. 총매. 다리 꺾기 괜찮지 않나? 파워. 파워. 아닌가. 아닌가. 베. 속 빠르기. 버리자. 리 깎아 힘 올라간다. 우리 깎아 영양간식. 안간식 무한의 겁날 진짜 쓸모없네 저거 방향 필수 달팽이 스택만 올리는 서랭이 카드 새로운 파워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아 오오오오 오오 룰반 무라 맞았다 너님 공격력 몇이야? 연타면 18 곱하기 4 인데 야쿠라 걸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 턴이 언타일 것 같아요. 이번 턴이 언타일 것 같아요. 이번 턴이 언타일 것 같아요. 오파르기님 그렇게까지 그립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그냥 타격 치우는 게 낫겠다. 다음 보수. 아 랜덤 패턴 그지 같은 놈. 아유... 아유... 쌩... 쌩... 날... 랜덤... 그지 같은 놈. 보기만에 더 꼽다. 랜덤 패턴 랜덤 패턴 호흡만 랜덤 패턴 랜덤 패턴 랜덤 패턴 랜덤 패턴 박사 랜덤 패턴 흐미 호흡을 120은 걸어야 되는데 최소 그래야 으리슥은 놈 안 보는데 240까지 그러니까 2턴 버티고 죽매 써야되고 퀴즈빈은 던져도 상관은 없겠네 퀴즈 단타인가요? 연타입니가 둘다입니가 아우 단타야 걔같은거 촉 촉 내가 이겼다 퀴즈빈 탈페이펙스력이 256이네 밴 퀴즈빈 룬반구와 함께하는 첨탑 퀴즈쇼 아니? 알려줘 룰 ㅋㅋㅋㅋ 홀 일단 바뀌는 날 헐 신성 어저피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아 실수 아 실수 아 실수 아 실수 어? 괜찮은데? 아 자세한... 연탄이던탄이 살짝 알려줘 난 타면 47대는 아닌가? 40 히히히히히히히히히 발돌림 하다로 커버가 되나? 이거? 잔상 있으니까 고군대면 막을 수 있는데...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이게 공이로치 디펙트 맞죠? 이게 공이로치 디펙트 맞죠? 딜...넘...모자라네 아... 잔상이란 소드인데 이창 pó 은 어쩜 beh avil 다음 턴만 막으면 이기는 건데 단타면 이미 이긴 거고 연타도 60티라님? 이겼네 연타면 깨시댐 도전 근데 일단 더 때리긴 해야 돼 정상세면 깨시댐 심장포저팽 승리 앗 슬프로 클릭 한 번 더 했어